오늘 나는 시간을 여행한다. 도시의 화려한 빌딩, 그 모퉁이 하나만 돌아들어가면 눈앞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. 이렇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만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사진은, 작품은 언제나 숨쉬고 있다. 일상을 포토그래퍼처럼 소니 알파7 마크3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만날 수 있는 곳에 사진은 완전히 숨쉬고 있다. 일상을 포토그래퍼처럼 소니 알파7 마크3